밥 먹었습니까? 알겠습니다. 갑자기 밥 먹은 목소리가 나오네. 그래서 읽고 뜻. 아이고야 뜻이 나와버렸네. 선생님이 터치를 잘못해서 일단 읽어볼까요? 외관. 뜻은 마차죠. 짐을 싣고 다니는 많이 끈 수레를 보고 짐 마차란 외관이라 합니다. 짐을 싣고 다니는 마차. 가방같은거, 창자같은거 싣고 다니는 외관. A는? 에. 그래서 여기까지? 왜. O는? 어. 그래서 이건? 건. 다 합쳐서 외관. 오케이. 별표 없애면서 공부했죠? 별표 했다가 별표 없애가면서. 오케이. 계속해서? 긱글. 긱글. 뭐라고? 키드키드거리. 그렇죠. 키드키드거리다. 잘 알고 있네요. 긱글. 키드거리다. 깔깔깔. 오케이. 그러면 I는? E. 그래서 여기까지? 기. 그 다음에 얘가? 그? O 됐죠? 긱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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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계속해서? 뭐야? 뭐야? 어? 뭐라고? 오케이. O. 어? 뭐라고? 뭐라고? 고에트. 고에트. 들어 볼까요? 그렇죠. 고에트 소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애. 가우츠. 가우츠. 뭐라고요? 가우츠. 그래서 뜻은? 염소. 그럼 O, A가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애? 오우. 오우가 되고 있죠. 가우츠. 그래서 얘는? 가우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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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? 구이. 가우츠. 구이. 음메거리는? 아이고. 겉고. 가우츠. interventionia. 네. 야. 그릴 bytes. 한uję. 가우츠. 고피 고피 계속해서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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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애 help 그렇지 그 다음 give 덥다? 그렇죠 주다 give I는 E 그래서 합쳐서 give 계속해서 f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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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OK E는 E feed 계속해서 f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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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ngry kg kg c kg Hol 여기가 뱅크가 되려면 NK가 무슨 소리를 갖고 있어야 뱅크가 되나? 그렇지. 아까도 얘기했지. 준호 있을 때 응크 NG도 갈 수 있어. NG는 응 NK는 응크 뱅크 그래요? 계속해서 For fun 장난으로 재미로 O는 O U는 O For fun 계속해서 Hold Hold 뜻은 Hey O는 O 그래서 Hold Hold 들고 있다 Hold 들고 있다 Hold some flowers 할 때 나왔어 손에 들고 있다 계속해서 그린 그린 기린 기린이 아니고 기린이 되려면 이래야지 기린이겠죠 영어는 영어는 Drap 구요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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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그린 뜻은 아이는 뜻을 묻었을 때 바로 생각 안 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린 팔자고 있다. 계속해서 풀 뜻은 오케이. 바로 생각 안 나면 모르는 거예요. 유는 오 오? 그러면 폴인가 이게? 풀 풀이라면 푸 그러면 유는 우죠. 우 유, 우, 어중에 우 됐죠. 당기는 거야. 풀 그 다음 계속해서 hug 껴안다. 포 hug 유는 어죠. 유, 우, 어중에 어 됐죠. hug 오케이. 계속해서 행동하다. 오케이. A는 행동하다. 오케이. A는 행동하다.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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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는 그. 그래서 act, ac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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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럼 음. his. okay. his bag 한국어 he is bag his bag 아이는 아이는 E 계속 Garden 공원이 아니고요 정원 Garden A는 A 여기까지 Guard E는 Gard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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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네가 별표한게 Green Act Goofy Garden Pool Holder Feed OK 전본보다 많이 줄었어 전본보다 엄청나게 줄었어 다음번엔 더 줄여봐 알겠습니까? OK 그 다음 계속해서 굿